경상남도 양산시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또 들어보니까요.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아유 그냥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뭘 또 가지고 나오셨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산 여성 주희진입니다. 아유 이거 사고 아닙니까? 네. 아유 이 깊은 겨울철에 사과도 다 나왔어. 아유 근데 요새 사과맛 나기 힘들어요. 정말. 선생님 손 한쪽만 빌려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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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셔보세요. 좋습니다. 아유 이 사과 과일들은 정말 슥슥슥 비벼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살아있네. 이 사과에 꿀을 담았어. 꿀. 진짜 맛있죠? 아유 뭐. 증명하죠? 이봐요. 이리 좀 돌려봐.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돌려봐. 따라오시라고 이루어. 저 양산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한번 바꿔주세요. 화면. 이리 오세요. 들어보세요. 나 이거. 사실을 증명해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아악. 에이. 마셔도. 하하하하하. 이게 무슨 사과도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베네콜 사과거든요. 베네콜 사과. 저희 양산은 햇빛도 좋고. 토양도 좋고. 토양도 좋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공기 좋고. 육즙도 좋고. 육즙도 좋고. 응. 살아있네. 살아있지. 그러면 어디 갔을까봐.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여기 뭐 걸리는 것도 뭐예요. 가만히 양산에서 술 나는 게 없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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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뭐죠?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던 고로쇠물이에요. 어? 고로쇠물이 벌써 나옵니까? 이게 오늘 첫 추추한 거거든요. 아. 첫 추추한 고로쇠물이랍니다. 이거 한 장이 되지. 어? 고로쇠물이 벌써 나옵니까? 이게 이유가 없지. 다 드셔야 됩니다. 아! 딱 시원하다. 헤헤. 고로쇠물이 이렇게 맛있고 시원한 건 처음 드시네요. 한 잔 더 드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차 추운 거니까 더 효율이 있겠죠. 더 달달한 맛이 있어가지고. 아.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아 그래. 헤헤. 조금 더 퍼붓어서. 아. 좋았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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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이야. 어제 좀 신경실 일이 있어서 좀 마셨거든. 목이 꺼락하려 그러더니 이거 싹 마시니까 깨끗해. 한번 자셔봐. 눈이 확 뜨네요 눈이 얼마나 붙어는 눈이 시원하다 눈이 확 뜬대 눈이 자 노래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밤이면 밤마다 부를게 얘기해 주십니까? 좋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감수만 해주세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눈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전문불 밑에서 난 목도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게 치저기는 저 때들 내 마다가 몰라 멀리 떠나간 애니멀 혹시 날 잊어버렸나 멀리 잊지 말자 그랬다고 내 마음 전의 저 위둘이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내 꿈 좀 잊어버렸네 내 마음을 려드릴 건데 어쩌나 어쩌나 네가 참 밝은 때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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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